정서주가 4라운드 팀전과 여왕전을 올킬하며 3,4라운드 연속 진에 등극했습니다. 8일 방송된 8회는 전국 16%, 최고 17.6%를 기록하며 8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는데요. 과연 정서주가 이대로 쭉 올라가 진을 차지할지, 막강한 다크호스 오유진이 차지할지, 아니면 국민투표 1위 빈예서가 차지할지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 라운드 최상위권을 휩쓴 첫눈 보이스 정서주가 4라운드 팀 메들리전에서 신기록을 썼습니다. 3라운드 지닌 정서주는 팀원 우선 선택권을 사용해 드림팀을 완성했는데요. 정서주를 필드로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1라운드 진이자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고막 여친 정슬이 뽕커벨로 뭉쳤습니다. 뽕커벨은 김다현의 꽃처녀, 김혜연의 사르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서지호의 나미가 조항조의 후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메들리 무대에서 느린 박자의 곡을 마지막에 선곡한 것이죠. 가수들이 박수의 크기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빠른 노래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객이 앙코르를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퍼포먼스가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멘토 장윤정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막강한 보컬리스트가 뭉친 뽕커벨은 목소리로만 진한 감동을 안겼는데요. 독보적인 음색은 물론 파워풀한 고음까지 뽐낸 정서주부터 퍼포먼스의 맛을 살리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소연, 절절한 감성으로 모두를 울린 배아현, 탄탄한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슬까지 어벤져스는 역시 강했습니다. 장윤정이 멘토를 맡은 이 팀은 듀엣이 연속으로 부르는 대신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면서 배아현과 정서주가 목포의 눈물로 대결하는 구도를 설정했죠. 이후 나미가로 우리가 나미가라며 넷이 화합을 이루고 후로 애절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퍼포먼스보다는 목소리로 승부하자는 것이죠. 마스터들의 말대로 메인보컬 넷이 모여 화음 역시 뛰어났지만 신나게 즐기는 메들리와는 어울리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후 조항조의 후가 울려퍼질 때 객석 이곳저곳에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통 최강자 배아현은 물론 기름지고 유연한 목소리의 김소연과 탄탄한 가창력의 정슬의 모습도 새롭게 각인시켰죠. 특히 이날 배아현의 사연이 방영돼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연습실에 치킨을 놓고 묵묵히 걸음을 옳킨 배아현의 아버지는 정화조. 고치는 일을 하면서 배아현의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 5패수의 악취를 견디며 폐에 무리가 가는 생활을 하면서도 배아현을 위해 언제나 웃어주는 아버지였죠. 이날도 새벽부터 일을 나간 뒤 연습실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 마음을 담은 편지만 두고 왔습니다. 오랜 무명생활에도 자신을 믿고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배아현이 또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더 글로리 그녀에서 트로트 샛별로 거듭난 양서윤, 사이다 보컬 천가연, 130만 크리에이터이자 노력의 아이콘 수빙수, 정읍의 딸 방서희가 트로나민 씨로 만났습니다. 트로나민 씨는 장윤정의 옆집 누나, 나훈아의 기장, 갈매기 현철의 당신의 이름, 도윤의 전성기, 김혜림의 ddd로 흥겨움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천가연은 컨디션 난조에도 소름을 유발하는 천상계 고음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팀의 운명을 건 여왕들의 대결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로트 퀸 오유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오유진은 정통 트로트로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깊은 마음을 담은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을 선곡한 오유진은 가사의 천년을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라는 가사가 있는데 유진스 언니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 곡을 선곡했다라고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절부터 흡인력 있는 깊은 감성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오유진은 쭉 뻗는 고음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 절절한 감성까지 더해진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평가단을 압도하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영은 오유진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떠오른다. 오유진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서 보여준 담대함이 떠오른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멘토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오유진의 장점은 선명하고 또렷한 음색인데 이 무대에서 다 보여준 것 같다. 구슬픈 노래임에도 절제하면서도 표현할 때는 확실히 표현하는 것을 잘 살렸다. 트로트 지망생들이 어떻게 하면 정통 트로트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오유진을 칭찬했죠. 장윤정은 웬만한 어른들보다 집중력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무대를 책임지는 책임감이 있다. 오유진만의 색으로 무대를 이끌었다. 2절에서 악기 사운드 없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기댈 곳 없이 혼자서 해내야 하는 부분을 매끈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강단 있는 친구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 오유진이 다시 해낸 무대였다라며 다시 한번 오유진을 주목했습니다. 왕좌를 지키러 온 여왕 뽕커벨 정서주는 심수봉의 겨울 장미로 다시 한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15살이잖나. 어떻게 노래를 배웠으며 감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겨울 장미는 누구한테 배워 완성시켰나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다. 이게 바로 천재라는 거지 않겠냐. 저음도 퍼펙트 고음도 퍼펙트. 정말 존경스럽다. 정서주를 향해 마스터 김연자가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건네는 김연자였지만 이번엔 특히 진심을 담은 듯 했습니다. 정서주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미쳤어라고 혼자 내뱉었죠. TV가 미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소리를 이니어를 통해 듣고 있기 때문에 정서주 목소리의 생동감이 더욱 진하게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터 장민호는 LP판을 틀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고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국보로 목소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점수 1300점 만점에 1274점. 압도적 1위였죠. 지난 3라운드 진의 자격으로 팀의 여왕이 돼 이끌어간 여왕전 배아현, 김소연, 정슬 등 쟁쟁한 언니들 앞에서 막내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미 현역으로 잔뼈가 굵은 배아현과 김소연 또 연습생 등을 거치며 경쟁을 견뎌왔던 정슬은 막내를 위해 기꺼이 또 다른 엄마가 돼주며 정서주의 컨디션을 이끌었습니다. 한없이 내어주고 챙겨주는 엄마가 주는 힘은 강했습니다. 이제 열다섯. 방송에 신동으로 등장한 적은 있지만 경연이란 건 처음인 정서주입니다. 이미자 주현미에 이어 심수봉의 노래까지 도전하며 오직 목소리로만 자신의 역량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은 김추자의 무인도를 선곡 듣고도 믿지 못할 초고음으로 또다시 전율을 안겼습니다. 장윤정은 여왕스러운 무대였고 복지은다운 무대였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 2라운드 연속 패자부활로 올라와 3라운드 선을 차지한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은 김다현의 효심가를 열창했습니다. 김현우는 윤서령이 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 무대가 좋았다라면서 노래, 표정,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양서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해 애절한 비브라토로 안방을 울렸습니다. 치열했던 4라운드 팀메들리전과 여왕전 결과 뽕커벨이 웃었습니다. 뽕커벨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94점, 관객평가단 179점을 받았습니다. 정서주가 홀로 무대에 오른 여왕전은 마스터 1274점, 관객평가단 160점을 기록했죠. 이로써 총점 2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진스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55점, 관객평가단 182점, 여왕전 마스터 1248점, 관객평가단 146점, 총점 2831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복드림걸즈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21점, 관객평가단 180점, 여왕전 마스터 1249점, 관객평가단 149점, 총점 2799점으로 3위를 했습니다. 뽕미닛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46점, 관객평가단 167점, 여왕전 마스터 1228점, 관객평가단 153점, 총점 2794점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트로나민신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194점, 관객평가단 139점, 여왕전 마스터 1206점, 관객평가단 111점, 총점 2650점으로 5위에 그쳤습니다. 1위를 기록한 뽕커벨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5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10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복지은, 미스김, 빈예서, 곽지은, 윤서령, 나영, 김나율, 염유리, 오유진, 천가연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로써 단 14명이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그리고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대로 정서주가 쭉 진에 올라, 송가인과 양지은의 뒤를 이어 진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유진과 빈예서가 뒷심을 발휘하여 새로운 진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분들께서 응원하시는 가수의 이름과 함께 해당 가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